네 안녕하세요 보헌보헨트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펜시브 시큐리티 치트쉽 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그냥 링크만 알려주기보다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페이지들을 좀 살펴보는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 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오펜시브 우리가 공격적인 보안 치트쉽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칼리 리눅스나 아니면 모이 해킹 할 때도 다 이제 오펜시브 관점으로 진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이제 해킹 도구들인데 그걸 이제 진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여러가지 명령어 모입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업데이트를 정보들을 보시면은 그래도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23년도 건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도구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이제 리소스 어떤 그 정보들에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나 아니면 이제 모이 해킹을 할 때나 이런 것들도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좋아할 만한 칼리 리눅스에 있는 그런 여러가지 도구들에 대한 쓰임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신트 우리가 오픈소스 인텔리전스하고 관련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 안에 아래쪽에도 또 하이로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스 보면은 이제 구글 독스 우리가 구글 해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구글 해킹과 관련된 것도 리소스 정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옵션 정보들도 있습니다 뭔가 이제 옵션들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하기보다도 정말로 이제 딱 중요한 파트들만 정말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치트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모이 해킹 할 때도 텍스트 파일에다가 하나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자기가 사용하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여러가지 모음들 그런 명령어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막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기터브 독스라고 해서 기터브하고 관련된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요즘 중요하죠 기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도구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픈 소스들 그 다음에 중요한 API 정보들, 스킬티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기터브 쪽에서 이런 소스 코드 노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터브를 통해서 어떤 악성 코드들을 이제 배포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할 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웹과 관련된 웹팬테스트와 관련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뒤져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치를 또 할 수가 있어요 SQL 인젝션이면 인젝션 이게 좋더라고요 이 서치 기능들을 만들다 보니까 나는 이제 SQL 인젝션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SQL 인젝션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어떤 웹패킹과 관련된 공통적인 공격 도구들도 있지만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 버그 바운티리랑 관련된 어택 API 특히 이제 API는 요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존과 AWS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SQL 인젝션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제 권한, IN과 관련된 아무튼 이제 패턴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다 찾는 것 같아요 SQL 맥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한번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격과 관련된 여기는 이제 그 윈도우즈 시스템에 침투를 했을 때 뭐 AD 환경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원격으로 그 프로토컬 관련된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도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여러가지 공부들이 됩니다 특히 이제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이런 여러가지 시나리오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칼리 리눅스 툴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칼리 리눅스에는 약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이제 도구들 오픈 도구들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요약한 부분들이고 전체를 도구들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뜹니다 거의 뭐 그 페이지가 버벅거릴 정도로 많이 뜨죠 그래서 수많은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 정보들이 여기서 좀 나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도구 같은 경우에는 그 명령어들도 이제 잘 나와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는 리눅스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맨이라고 하는 명령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이제 정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활용이나 그런 것보다도 그냥 옵션을 몇 개 설명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같이 공부를 해서 아 이거는 이런 도구들은 여기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RDP와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공격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도구들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같이 보고 없으면은 또 다른 걸 검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